전북 정읍에 이어 경북 상주의 한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확산 우려 속에 충북도 접경지역과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송근섭 기자입니다. 농장 등 축산시설을 드나드는 차량용 거점소독소가 평소보다 한산합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충북의 모든 가금류 농장과 관련 차량에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져서입니다. 전북 정읍의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건 지난달 28일이었습니다. 국내 발병은 2018년 3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어 나흘 만에 경북 상주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와 다른 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충북은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철새가 지난해보다 43.5%나 늘어나 방역 당국이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야생 조류에서 이렇게 많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변 지역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도 상당히 위험한 시기에 지금 접해 있다. 충청북도는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축산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감염 발생 지역에서의 사육용 가금류 반입도 당분간 금지한 상태입니다. 충북의 오리농가 110여 곳 가운데 60여 곳은 사육을 잠정 중단하는 등 감염 확산 방지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또 경북 상주와 인접한 영동군에 통제초소 3곳을 더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